안녕하세요. 오늘 아이조아그네가 도착한 곳은 경기도 용인에 이치한 베네치아 전원마을이에요. 5년전 아이조아그네를 구입하셨었는데 그네 다리 발판이 무분보신대여 교체가 가능한지 전화하셔서 말끔하게 새로 교체해드렸어요. 지붕은 기존 색상보다 조금 더 진한 월넛 색상으로 교체하고 메인 간판도 새로 달아주었어요. 근데 큰 게임이기도 쉽고. 이따가 아빠 수위와 넘어서 이렇게 쓰세요. 이따는 좀 아프고 아래서 나사받는거예요. 그녀가 설치되니 귀엽둥이 멍멍이들이 제일 먼저 인증샷 초록초록 잔디마당에서 마음껏 뛰놀다 흔들그네 타보는 멍멍이들도 덩달아 행복할거에요 정성껏 챙겨주신 맛있는 케이크가 청국장으로 행복한 식탁이 되었네요 아이 좋아진 애가 있는 예쁜 정원에서 언제나 행복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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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